퀴즈가 잊어버리지 않나요? 슈앤 방어 몇세야? 33? 슈앤 방어 몇세야? 슈앤 그랩 잘 막아줘 그랩 막아주고 도발 긁으면 무조건 이겨 아 좀 막아줘 끌리칵 나오면 멜리는 테리네 우리 엄마 웃음소리 같네 아 저런 씨발 군뱅이 새끼 안 맵게 아싸 안 맵게 안 맵게 쉐앤새끼 바라던 거 존나 많네 안 끌려 길게 좋고요 죽는다 말렸네 이번 판 기분이 좋고 뭔가 느낌좋아 아 안캐 나이스 이게 딱밤이 존나 아프네 통 튕기는게 오우 그립 존나 날카로웠고 낚시 지렸고 오우 그렇지 오리 하나면 카트하고 거기 그냥 주블로 만들어먹어야지 진짜 조저놔야지 진짜 사실상 좋아 바람직한 질겨왔어 좋아 바람직한 질겨왔어 아아 아아 대포 긴보 개개 끼니 감사해요 밀고 좀 가야될거 같은데 비포 야 비포 손 몰안가면 존나 많이 가더라 손 몰안게 갑이냐 지금 고마워해야할꺼다 아아 야 뭐온다 뭔소리들이는데 야 도망가 도망가 버리고 가 야 버리고 가시오 비포 나온다 다행이다 그랩강 나오는데 이거 야 뭐해 뭐해 이거 이런 병신 야 잡는다 잡는다 나이스 전멸 전멸 다 뺐다 이득이다 라인도 좋다 라인도 좋다 라인도 진짜 좋다 잘하네 클라스 좀 있네 잡았다 잡았다 도발 잡았다 설마 이거 K까지? 이건 병신 어어 이득 야 제압킬 씨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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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나 이득 쉔 아기 태블망각 내가 보기엔 태블망각 이거 아기 태블망각인데 자 킬도 아니라 다행이다 쉔 어 아기 태블망 나왔네요 지금 쉔상 안갔지 ㅅㅂ ㅈㄴ 저런 새끼들 Ether 어차피 죽을놈이었다 야 빨리 끌어박아야겠다 이거 미포 궁이 어우 엄청 거네 미포 궁이 100초 면은 엄청 기네 맛있어 먹으러 가자 먼저 핑 찍어가지고 먹으러 가자고 하네 근데 레벨을 가져왔네 후보모가 아이씨 가벼워 아이씨 가벼워 그래도 빠질 때까지 좀 타려야겠다 나 전멸 없으니까 아이 딱밤이 두번째 딱밤이 존나 세진거 같네 보니까 몽컵나네 뭐라 하자 이거 미포 궁이 지금 생리중이냐구요? 글쎄 빨간색 뭐가 떨어지긴 하는데 아우 하아 이게 모르겠다 다 던지는데 어 좋아 쉔 탔어? 어 오리아나 나이스다 아 렌가야 무리하지 말자 렌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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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쎄 킬이 존나 지쳐먹어 어 저 텔레포트 소리가 들리던데 어디지? 어디서 텔레포트 소리가 존나 들리던데 야 여기서 왜와 이 악어새끼가 어디서 텔레포트 소리가 슉 들이던데 어디서 왔다니며 여기 있어 여기 어디였나보네요 여기서 어 텔레포트 소리가 딱 나서니만 어딘가 할 때 여기네 아 야마도라 아 못봤어 안 보였어 나 어딘지 안 보이니까 이 새끼랑 항상 버프를 달고 다니더라 야야야야야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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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했네 취했어 취했어 오리아나 취약?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넘 이스크미가 다 반응하면서 아 시스 만들어 먹었는디 게임 답답하네 욱사포 씨발 오지네 도망가야 돼 욱사포 씨부지네 이거 장판만이나 좋대 이거 홈 물해준다 이거 그만 가둬 가둬 슬슬 애들 엄청나지네 케일한테 무슨 게임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어 케일의 게임이 이렇게 박살나면 되냐 이거 애들 갑자기 취했네 카타리나 크고 케일이 게임 박살나고 다니네 지금 위클 9호 씩 음 블라디가 좀 많이 많이 쌌네 야 태불망 태불망 미네 좀 떨어져라 이거 태불망 안좋아 오 조심해야지 씨발 점멸도 없는데 아 나이스 쉔 이거 사는다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들어가면 바로 이거 끌려간다 이거 살아야지 이거 몸을 끌려볼까 한번? 끌려볼까 한번? 끌리면 꿀짐 나올 것 같은데? 오리야나 해줄 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 야 오리야나 궁 오리야나 궁 어디있는데? 아 없네 오리야나 궁이 아 누가 있잖아 오리야나 궁 없었네 아 미치겠네 아 나름대로 설계한건데 아 아 미치겠네 아 나름대로 설계한건데 아 기적처럼 터져버리네 기적처럼 터져버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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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일부러 클렸다 우려는 궁인줄 알았는데 못받네 내 실수지마 어 W 찍어야 돼 우리 잘못 찍었어 아 아 블리츠 널러 다니네 지금 블리츠가 아 아 아 왜 이렇게 많이 죽는거에요 애들 어떻게 나이스 렌에까지 잡을 수 있을까? 렌에 거의 깡팬디 나이스 카타리다 제일 무섭다 카타리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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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ㅆ댔다 이거 와 부들부들하다 진짜 카타리다 진짜 존나 순만티 오지네 순보쿨 아흐 와 부들부들하다 와 크다 존나 들어다니는데 훔친다고? 야 나 오글 끈다 레넥 좀 봐 레넥 좀 봐 이새끼야 카이팅 지렸고 깔끔했어 깔끔했어 굽는다이 굽는다이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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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클리오는 그때 recording 아 별로 안좋다 다음템 깔끔하게 이새끼도 약간 스태틱이랑 잘 맞지 이속때문에 찍을사랑 비슷하잖아 애도 아 아군들아 제발 우리 아군들을 왜케 시발 길가다 뒤지실까 우리 아군들은 시발 이렇게 길가다 뒤지시지 그렇지 좋구요 아마 케일있나? 케일 있을까? 탑쪽으로 올라가보자 케일있나? 동산당 개질이네 지금 케일 12랩 지금 거의 다 싸웠겠다 지금 멋이 많아가지고 리쉐줌 하아 쳐먹었네 케일 버섯 나이스 W 치감 없어졌어 치감 없어졌어 이거 이거 무조건 스태틱 가야겠다 이거는 다 글고리 우리가 지금 안좋아 지금 레넥톤 지금 흠낫에다가 주포에 지금 망두 방템 없네 지금 레넥이 사 Georin 또 깨꼽만 도주주주기 없는데 육수비 좆나 빨라 바다 자 자 도주주기 없는데 복 이 도주주기 없는데 이 도주주기 없는데 도주주기 없는데 이 도주주기 없는데 이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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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 아니 씨발 이걸 내 탓하면 안되지 레넥이 프리딜인데 씨발 생각좀 해봐라 어? 생존기 없는데 씨발 오리아나 궁도 안썼지 어? 이걸 내 탓하면 진짜 안되지 어? 뭔 할걸 나의 미친 오리아나 새끼야 궁 없었어? 내 탓이구만 내 탓이구만 내 탓이구만 내 탓이구만 아 좀 지켜줘야되는데 나 안보네 그냥 아예 아 천천히 하면 되는디 아니 나 좀 지켜줘야되는데 아 안보네 레넥 못잇겨요 지금 시식이 없어가지고 배인이었으면 그냥 씨발 다 발라먹었죠 스피나왔다 자 용 바로 갈게 아 날 좀 보고나서 씨발 내 탓을 해야지 미친새끼네 진짜 야 용부터가 용부터가 보험 들어 이거 뭘 해야할지 잘하겠어 아 얘도 짤렸다 이거 아 이거 애들 다 안보이는데 이래놓고 씨발 남탓은 씹어지네 이 새끼 아이고 빰따기를 그냥 그냥 안 돼 이거 바론가는거만 막자 야 지금도 씨네 끌려가면 약간 도발 없는데 이제 궁극 나와요 나이스 투 미튜 나이스 투 미튜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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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그거 전멸도발 안 돼? 전멸도발 안 되냐? 야 바론 가자 야 바론 가자 바론 바론 가게 바론 가게 바론 없어 안 돼? 여행 뭐해 정치 안처리네 이 새끼 바론 안 돼? 안 되려나? 라인 애매모어 확인해 지금 밀기 좀 그렇긴 한데 안 되나? 바론 안 되나? 안 되나? 아니 풀탑 밀기가 애매모어해 지금 체력이 너무 많아 지금 안 되믄 말아 그렇기도 해요 옛날에 안 되나? 활보 효과가 얻는게 뭐야 자동으로 이게 공격을 받으면 활보 효과가 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속 빨라지는거 W들은 바로 이게 또 터지나 활보 속도가 활보 속도가 또 터지나 스킬이 나이스 이런거 시원하게 이닝씩 걸어줘야 되는게 맞아 블리치 짜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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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치같은거 던진다 던져 던져 이닝 던진다 이새끼 도망 키부지게 가네 이새끼 잘가라 개새끼야 축구다 바로 가자 바로 아 랭가 짜렸냐 아 랭가 안짜렸면 바로 바론이었는데 카타 때문에 안되는데 애매한딜 아 이거 케일 케일때문에 애매한대 이거 야 빨리 잡자 카타구 전에 야 튀자 이거 튀자 튀자 그냥 버리고 튀자 야 나이스한 판단이다 씨씨 하아 아 진짜 빠지네 클럽 잊지 그놈 그놈 잊지 그놈 참 잊지 아 쟤는 불리하기가 지금 집중력이 존나 높아졌네 지금 애들 존나 잘 자르는구만 야 케일 조심해 케일 조심해 이거 케일 못 잡냐 케일 케일 잘 막았다 진짜 4대5로 존나 잘 싸웠다 진짜 진짜 4대5로 존나 잘 싸웠다 진짜 와 씨 야 어디까지 들어가 이 시골놈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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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존나 잘 싸운거다 랭거 없이 진짜 이 정도면은 와 와 후 내가 손으로 갈게 내가 야 랭거 욕먹어 랭거 욕먹어 랭거 욕먹어 내가 왜 이렇게 아 이거 푸시고 와 이거 나와 애들 나왔다니까 지금 카타 케일도 케일 나왔어 와 이거 또 쉐니를 또 죽였네 또 야야 제발 얘들아 제발 얘들아 아 제발 너무 무리하는거 같은데 이거 다 나오는데 이거 킬 나왔어 제발 제발 아 제발 시발 새끼 저 새끼 말아 이거 아 결과적으로 좋긴 한데 난 지키기만 한데 지금 이거 나 어디가 쟤새끼야 어? 하지만 피해 안돼 집에 못가게 한거 설계 서울대 건축학과급 옥스퍼드대학교 건축학과급 돌리게 집에 못가게 해서 케일친몬만큼 베이비파이 휴어윽 지키기 지키기 . 깔끔했어 아 머리 좀 가볼까? 머리 좀 가볼까? 와 딜리아 지렸네